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친애하는 제국과 학우 여러분 최영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업에 지친 여러분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제국 그룹 둘째 김탄아군데요 드디어 이 얘기를 하려니 망감이 교차하네요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참 많이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리네요 여러분이 아는 김탄이 사실은 어처구니 없게도 진실은 바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문득 이런 구절이 떠오르네요 그대의 적은 손에 칼을 든 채 그대와 맞선 사람이 아니라 등 뒤에 칼을 숨기고 그대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김탄 학우에 대한 제 마음 스캔한 것 같네요 아아 여러분은 이유를 몰라서 공감을 못하려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왔네요 내가 기다린 사람 최영도 방송실이 네 놀이터야? 너 이거 징계감이야 상관없는데? 김탄 일이라면 한사코 낚이는구나 넌 니네 연애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이 되는 거야 시끄럽고 나가 안 놔? 니가 하겠다던 복수가 이거야? 놔 안 놔 어차피 좀 이따 놔야 하니까 지금은 안 놔 나 이 잠깐 때문에 이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니가 참아 그만해 용도야 그렇게 부르지 마 문 열어 죽여버리기 전에 열어 문 열어 최영도 열어 너 내가 열고 들어가면 내 손에 죽어 열어 내가 너 말고 괴롭히게 했던 모두 속에 김탄도 포함이었어 물론 나도 포함이거든 내가 수